음유시인 조항조 기독교로 개종 2020 트로트 어워즈 베스트 가수상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구독자 만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튜브의 올해 목표는 구독자 100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오픈하고 몇개월이 지나도 구독자는 100명을 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히 예수님을 증가하는 미션 유튜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8월 24일 간신히 몇개월 만에 구독자 100분을 시작으로 9월 9일 1000분 그리고 10월 25일 만분이 되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한 부족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크리스찬 튜브는 누가 뭐라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대놓고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기독교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트롯계의 음유신 조항조 2020 트롯 어워즈 가수 진성 조항조 신우가 10월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7홀에서 개최된 TV조선 2020 트롯 어워즈에서 수상을 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2의 고향 산청 조항조 노래비 경남 산청군 홍보대사 경남 산청군 홍보대사 가수 조항조가 KBS2 TV 생생정부에 출연해 제2의 고향 산청을 소개했다. 조항조는 현재 산청의 홍보대사뿐 아니라 산청의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울려퍼지는 향토가 내사랑 산청을 불렀다. 최근에는 국내 최일위 규모의 한방 테마파크 동의보감촌내에 내 사랑 산청의 가사가 새겨진 조항조 노래비가 건립되는 등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조항조는 20여 년 전부터 이어진 산청군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20년 전부터 산청을 거의 100번을 넘게 오갔다. 조항조는 산청에서 꼭 가봐야 할 장소도 소개했다. 가장 먼저 추천한 곳은 경호강 은어낚시다. 가는 곳마다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이라며 이곳에 있으면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다. 그래서 항상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항조 그는 누구인가? 본명 홍원표 출생 1959년 10월 16일 나이 61세 고향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력 광원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종교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데뷔 1978년 서기 1999년 1집 앨범 서기 1999년 광원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후 1972년부터 미8급 무대 등 언더그라운드 무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1978년도에 서기 1999년에 리드보컬로 데뷔했다. 또한 1983년부터 1986년까지 그룹 코리아 환타지의 리드보컬로 활동하다가 1987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된다. 미국에서 뉴 웨이브 밴드를 결성했으며 1990년에 귀국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했다. 1997년 솔로로 대중가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곡을 엄청나게 히트시켰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이 원래 조항조의 노래인 줄로 알지만 이 곡은 1989년에 발매된 최진희의 미워도 미워 말아요가 원곡이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남자의 내면과 아픔을 표현한 그런 내용인데 조항조가 이 곡을 발표하던 1997년 당시에는 외환위기가 터졌던 상황이라 가사 내용이 많은 남성들에게 크게 어필하여 대히트를 쳤습니다. 2013년에는 왕관의 식구들의 OST가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이 이후로 발표한 드라마의 OST도 발매되자마자 인기를 끌었으며 그 중에 사랑꽃은 주부들이 가장 애착하는 OST 1위를 차지했다. 조항조 대표곡 1집 남자라는 이유로 1997년 2집 조항조 샤프 쉘리 댄스 2000년 3집 이모우션 남자반 여자반 2004년 4집 더 뷰니블 소울 더 폴스 스토리 2005년 5집 2010 주항조 이모우션2 2010년 타이틀곡 가지마 6집 기다림 파트1 타이틀 때 2016년 KBS 주말 드라마 왕관의 식구들 OST 파트1 사랑 찾아 인생 찾아 2013년에서 2014년 사랑 찾아 인생 찾아 비화 조항조의 인기곡은 많지만 젊은 세대에게도 널리 알려진 노래를 꼽자면 단연 사랑 찾아 인생 찾아다. KBS 2 드라마 왕관의 식구들 OST가 인기를 끌 줄은 누구도 예상 못했다. 심지어 그도 몰랐다. 드라마 OST는 흔히 발라도 쪼기잖아요. 저는 드라마 내용도 모르고 OST 제의를 받았어요. 가수 라인업 중 만장일치로 뽑혔다 해서 곡을 받았죠. 그 노래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외리어 트로트 가수가 드라마 OST를 불러 거부반응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했죠. 심지어 제가 불러놓고도 다른 가수가 갈아탈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처음에는 제 이름을 알리지 않고 노래를 내보냈어요. 그는 사랑 찾아 인생 찾아를 트로트답지 않게 팝스타일로 부르면서도 한국적 정서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가사에서 오는 느낌을 살짝 놓고 녹음했다고 한다. 그리고 데모를 보낸 후 마침 미국에 갈 일이 있어 떠나면서 내가 불렀다고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트로트 가수라는 선입견 때문에 드라마의 누가 될까봐 걱정이 됐던 것이다. 그런데 귀국하니 노래가 뜬 거예요. 왜 음원 공개를 아느냐고 요청이 빗발치더군요. SBS 주말 드라마 기분 좋은 날 OST 파트 4 사랑꽃 싱글 고맙소 2017년 2020년에 김호중이 고맙소를 리메이크했다. KBS 1일 드라마 기막힌 유산 OST 파트 2 걱정마라 지나간다. 2020년 사랑의 콜센터 출연 10월 22일에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노래 대결을 펼치는 대한민국 트로스타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장민호 꿈의 무대 끝에서 마주한 나의 우상 이날 조항조는 대결 상대로 장민호를 선택했다. 장민호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저를 뽑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선배님과 같이 뭘 하는 게 꿈이었다며 기뻐했다. 장민호 99점 이어 미스터 트롯 결승전에서 부른 남자라는 이유로가 제가 트롯을 시작해서 가장 처음 부른 노래였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며 조항조에 대한 팬심을 드러냈다. 장민호는 현진의 꿍짝 인생을 불러 99점을 기록했다. 무조건 100점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인 조항조는 진심원의 애원을 선곡했다. 애원으로 레전드 갱신 조항조는 깊은 감성으로 애원을 열창했다. 이후 100점을 받아 장민호를 상대로 승리를 차지했다. 이에 김성준은 역시 조사백이다. 장민호도 잘했는데 이걸 1점 뛰어넘는다라며 놀라워했다. 조삼백 레벨업 조사백 조항조 아니죠 외쳐 조사백 상상도 못한 조사백 사랑의 콜센터 출연 100점을 4번이나 맞은 조항조는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조항조의 노래는 멈추지 않는다. 조항조 음악 가게는 코로나 사태임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모두가 겪는 일이니까요. 나만 겪는 일이면 시에 빠질 수도 있는데 다 함께 겪으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계속 놀이온습하고 있어요. 하던 일 열심히 그냥 하는 거죠. 그는 앨범 제작을 위해 작곡가들에게 무려 37곡을 받았고 녹음까지 마친 상태다. 요즘 그 노래들을 음원 사이트에 한 달에 한 곡씩 올리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조항조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붙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에어닉 그가 свидет 큽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에어닉 그가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